65번이에요. AB 두 사람이 1회에는 또 순차적으로 하는거죠? 자, 번갈아서 짝수의 눈이 먼저. 짝수의 눈. 주사위냐? 주사위네.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할 때 4회이네. 4회이네. B가 이긴다. 그럼 B가 이기는 횟수를 따져봐요. B는 몇 회 몇 회 던진다? B의 횟수는. 2회랑 4회를 던진다. 4회에 던진다. 2회에 승리한다. 실패 승리한다. 실패 실패. 실패 승리한다.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. 2분의 1이죠.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? 2분의 1. 얘는 2분의 1 곱하기. 2분의 1 곱하기. 2분의 1 곱하기. 2분의 1 곱하기. 2분의 1이니까. 4분의 1이랑. 16분의 1이랑 닿으면 되겠죠? 그러면 16분의 얼마입니까? 5 이렇게 나옵니까? 그래서 B가 이기는 얼마가 됩니까? 16분의 5가 되겠죠.